건강한 쌀 베이커리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이 무설탕 플레인 쌀 식빵 음 좋다 여러분 빵을 만들면 제일 첫 번째 생각나는 재료가 뭐예요 저는 밀가루요 밀가루잖아요 근데 여러분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와 좋다 쌀 식빵이에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좋은 제품이 나왔네요 정기배송 시작됩니다 역시나 35% 할인의 위험이 무섭네요 그럼 지금 저 가격에서 더 할인이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정기배송 여러분 자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알아서 알아서 어차피 출고되기 전에 할인돼요 35% 쌀 식빵 속 진짜 편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갑니다 갑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제가 딱 보자마자 느낀 거 이거 진짜 유럽에 가잖아요 우리 유럽 여행 가면 전통 베이커리 가면 다 이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그때 생각이 진짜 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빵 보시면 우리나라는 되게 굉장히 이렇게 커팅되어 있고 모양이 딱 잡혀있는 식빵을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로 딱 유럽 여행 가시죠 길거리를 걷다가 정통 베이커리 딱 보면 빵 냄새 취해요 유럽 가면 기억나죠 그 막 버터 냄새랑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아 너무 이거 진짜 빵 결이 살아있죠 그래서 여러분 0칼로리 천연당인 에리스리톨 에리스리톨 에리스리톨이라는 설탕을 쓰지 않았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황 생제 달걀 쓰고 여기에다가 버터도 동물성 버터 안 쓰고 아보카도 아보카도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저 아보카도 진짜 제가 아까 동호 씨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보카도 나 세상에서 제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아보카도를 좋아하는 그 숲 속에 아보카도를 사용해서 칼로리는 낮춰요 당도 낮춰요 나트륨도 낮춰요 근데 여러분들 빵 도려 어서 오세요 무한 완전 흡입 가능하시다고 하는데 이 빵 냄새가 제가 지금 이거 전자레인지에 지금 한 조금 돌리고 있거든요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릴게요 빵 냄새 엄청 좋죠 1분정도 벌써부터 향이 같이 소리가 들리시죠 자 동호님 잠깐만 잠깐 금고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시죠 이제 자주 보시면 전자레인지 문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삐삐삐삐 비밀번호 눌렀고요 와 간단해요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향 너무 오우 돌리자마자 어떻게 텐션이랑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쌀 식빵이거든요 쌀 식빵 아 좋다 진짜 향 되게 좋다 밀가루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세요 어 근데 진짜 베이커리 향 난다 하 여러분 제가 이 쌀 식빵을 좋아하는 이유가 빵 냄새 기절이다 일단 기절이고요 안에가 얼마나 찰진 줄 아세요? 촉촉해요 그리고 빵이 되게 촉촉해요 네 빵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빵 너무 맛있겠죠 여러분 밀가루 안 들었어요 네 쌀 식빵입니다 무한민국 달걀에다가 동물성 버터 안 쓰고 숲속의 버터라고 하는 아보카도 들어갔죠 오우 속 편합니다 아예 쌀로 직접 배양하고 네 천연의 발효종까지 사용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빵 부풀리려면 이스트 쓰잖아요 맞아요 그 역할을 대신 해주는데 지금 이 안쪽이 정말 저희는 매가루를 넣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거 먹어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아 진짜 이거 향이 취한다 식빵 안쪽이 어떻게 이렇게 쫄깃쫄깃해요 응 씹으면 씹을수록 그 구수한 네 곡물의 향이 나는거죠 왜냐면 이건 쌀로 만들었으니까 밀가루가 안 들어왔어요 근데 정말 그 향이 나요 응 정말 그 곡물의 향이 나요 근데 지금 산에 결결이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 이 식빵이 이 결결이 이렇게 이렇게 찢어지는게 그러니까 어떻게 밀가루 없이 빵을 이렇게 만들어내냐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진짜 신기하다 근데 그냥 먹어도 지금 4389님 저희가 지금 그래요 응 뭐야 이거 죄송해요 다 먹었어요 그래서 저 컵 넘었는지 모르고 먹고 있었는데 아니 저는 사실 처음 먹었거든요 오늘 깜짝 놀라 속을 다 팠어 손으로 다 파서 먹었어요 여기가 너무 쫄깃거리고 너무 맛있는거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진짜 이렇게 쫀득쫀득거려요 빵 여기 보시면 여기가 다 쫀득쫀득거려요 이 겉껍질 안 먹는 사람 있어요 양채들 어 누구예요 누가 안 먹는거야 근데 저희 빵은 저희 빵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침을 안 먹고 왔습니다 사실 저희 아침 안 먹고 방송하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느낀건데 어 맛있어 아침이 너무 바쁘잖아요 정말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들 막 직장 준비할 때 보면 저부터도 혼자 사는데 너무 바빠요 그니까요 그때 정말 필요한게 어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서 저는 아침에 한 30분 만에 준비하고 나오거든요 샤워로 들어갔을 때 이거 전자레인지에 넣으시면 돼요 넣고 나와서 우유랑 그냥 잼 발라서 간단하게 먹고 나오면 사실 아침 되게 든든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는데 저희는 쌀 식빵입니다 쌀 식빵으로 해서 이따로 들어가 있지 않고 네 여러분이 집에서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아 맛있다 원하는 크기로 자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잼을 발라 드시던 아니면 우유에 담궈서 계란물 입혀서 토스트를 해 드시던 원하는 대로 만들어 드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숲속에 버터라고 하는 아보카도 아보카도로 만들었잖아요 저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이거 아예 와플 기기에 식빵을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여러분 있잖아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요런 거 누르는 기기도 사실 자 지금 이렇게 이거 그냥 두 개 넣을게요 별거 안 할 거예요 그냥 바로 누를 거예요 저 아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끝 아 저거 뒤에 콘센트 콘센트 그거 그거 안 해놨다 그거 전원 좀 켜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빨간부 이제 들어오죠 이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아무것도 안 넣었고요 네 빵만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여드리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끝 부분이에요 어 요거 맛없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빵은 저희 빵은 쌀로 만들어서 그런지 여기가 약간 그 이제 누룽지 역할인 거지 여기가 딱딱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가 이 부분이 맛있죠 고소해 제가 그 양체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안 먹는 사람 아예 속살만 좋아해요 근데 이 쌀 식빵은 이 끝을 포기할 수 없어 응 그리고 이거 잘라가지고 애들 좋아하는 거 약간 살짝 기름에 튀겨가지고 설탕 뿌려주고 되게 잘 먹거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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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되게 좋은데 이것도 되게 정기배송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위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냥 신청을 해놓으면 알아서 배송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정기배송이 이 방송에서 쿠폰 다운받을 필요도 없이 35% 그냥 할인이에요 맞아요 지금 소상공인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드리는 큰 혜택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약간 누룽지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 혜택을 누리시면 돼요 이 끝부분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부드럽죠 저도 지금 똑같은 거 먹고 있는데 빵 생긴 거 봐 못 살겠다 근데 진짜 유럽 생각난다 너무 여행 가고 싶다 이거 보니까 진짜 유럽 가면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판매하거든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찢어서 보여드릴게요 결결이가 이렇게 되게 부드러워요 찢어진 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되게 이게 사실 이게 얌체들 있죠 빵 껍질 얌체 어디 있어요 나나나나나나 옆에 계셨구나 이거 안 드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거쳤었대요 쌀씨빵을 두고 그리고 1,2종에 이제 막 우리가 설탕 다 들어가 있는 거랑 테스트를 했는데 쌀씨빵이 이겼습니다 대박이지 않아요?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도 이겼대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드셔보시면 에리스 리토리라는 부드러워요 정말 에리스 리토리라는 천연의 단까지 같이 쓰이면서 고소함하고 단맛을 같이 잡았어요 맞아요 고소함하고 단맛을 같이 잡았어요 이렇게 생긴 빵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통으로 생긴 식빵 너무 좋잖아요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밀가루가 쓰이지 않은 군내산 쌀로 만든 진짜 모양이 너무 귀엽다 모양 너무 귀엽죠 식빵맨 같애 식빵맨 후기가 2,200건이 넘어가요 후기가 2,200건이 넘어가요 후기 보면 우리 남편은 막 밀가루 먹으면 소화를 잘 못 시키는데 쌀씨빵 만나고부터는 괜찮다요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당연히 동호님도 마찬가지로 동호님의 빵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오아시스 오늘 방송하는 이 빵들 어제 미리 맛보더니 동호님 솔직히 말해서 이 방송 걱정했거든요 자기는 빵 잘 안 먹는데요 저는 진짜 빵을 안 먹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플레인 맞아요 플레인 식빵 맞아요 플레인 쌀 식빵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플레인 쌀 식빵이고 이렇게 포장되어 있어요 오늘 가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그램으로 따지면 이게 한 240g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가격이 4,820원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단일품성으로 여기 쿠폰 여기 보이세요 쿠폰으로 하시면 꾸러미 가능하시고 그렇죠 쿠폰도 있고 꾸러미도 있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건 정기배송 신청을 해보시는 거예요 맞아 맞아 이게 무려 35% 할인된 가격으로 받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월 6일 전까지 정기배송을 신청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희 집은요 진짜 식구가 대식구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봐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배송받는 걸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한 2주 정도에 한 번 보는데요 그럼 2주에 한 번 선택하시면 2주에 여러분이 선택하신 날에 배송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받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사니까 굳이 막 정기배송 여러 번 안 봐도 되는데 이렇게 정기배송을 신청해 두시면 자동으로 여러분 3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어요 오늘도 꾸러미 꾸러미도 인기 많은데 정기배송 인기 더 많네요 거의 정기배송 거의 다 정기배송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 식빵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받으시면 그냥 이렇게 자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잘리는 거 보세요 오 이거 집에서 하는 재미도 있다니까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르는 거 아이들한테 구경하라고 하면 맨날 잘려져 있는 식빵만 보다가 그리고 여러분 식빵 반으로 이렇게 갈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천연 발효종 그리고 쌀로 만든 식빵의 단면이에요 그리고 수분감이 그리고 수분감이 수분감이 훨씬 더 있어요 그러니까 잘라져 있는 것보다는 수분감이 훨씬 더 촉촉합니다 너무 괜찮죠 여러분 진짜 밀가루 아니라 쌀로 만들어서 굉장히 속 편하고 담배 지금 이게 나오는 게 플레인 쌀 식빵이에요 플레인입니다 자 아 예쁘다 근데 이거 결제금액으로 배송 2만원대가 결제되는 그러니까 35%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출고가 되시는 거예요 이 방송 기간 내에 함께 하셔야지만 정기배송의 할인율이 35%나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게 2만4,700원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맞아요 2만4,700원으로 오늘 방송으로 네 배송 받을 때 이제 결제가 되는 거고 통식빵 촉촉하니 만나죠 완전 맛있죠 이거 약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제 여동생한테 보여줬더니 오빠 되게 이런 빵은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 허세부리 허세라고 해야 되나? 오빠는 이런 빵만 먹어 오빠 약간 유러피언 스타일 느낌의 빵만 먹거든 유러피언 스타일 이런 걸 본 적이 없대요 이렇게 빵 파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여동생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좀 허세 좀 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사실 유럽 여행 갔다 온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유럽 가면 빵을 이렇게 팔거든요 식빵을 그래서 하나하나씩 집에 이렇게 커팅하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면 더 즐거울 것 같고요 그렇죠 저희가 잼을 발라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통식빵이 그냥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게 통식빵이 좋은 게 뭐냐면 이거 이따 잼도 이따 설명드릴게요 저희 이 잼도 오늘 구성 안에 있죠? 어 있습니다 구성 안에 있죠? 네 무농약의 블루베리 여러분 이 통식빵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확실히 자기들끼리 몸통이 붙어 있잖아요 안쪽에 수분감이 빵이 바르지 않아요 그쵸 아시네요 4389님 텁텁하지 않아요 잘라진 것보다 통식빵이 훨씬 촉촉하니 맛있어요 훨씬 촉촉해요 이거는 뭐 여기에다가 버터도 바르시고 뭐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오늘 저희가 지금 바른 잼도 오늘 구성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씻고 맛있어야 되는데 들어가자 맛있어요 들어가자마자 맛있어요 진짜 먹자마자 바로 오죠? 먹자마자 맛있어 여기다 우유 한입 하니까 천국이 따로 없네 그러니까 아침에 진짜 저는 사실 저도 아침에 빵 먹으면 약간 속이 부딪히거든요 조금 시간 지나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쌀식빵 쌀식빵이에요 밤에 드셔도 속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통식빵이요 우리 이거 봐야 돼 어떤 거요? 저기다 넣은 거 맞다 맞다 지금 자동으로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뭐야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우리 먹다 잊고 있었구나 어떻게 됐나 어머나 맛있겠다 와플 같아 와플 같애 와플 같죠 여러분 와 집게가 이거 드릴까요? 이거 양쪽으로 떠서 이거 쌀식빵으로 저희가 이거 눌렀거든요 와 되게 좋아하겠다 애들 애기들 너무 좋아하겠죠 여러분 이거 식빵 그냥 누른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안 그냥 누르기만 하시면 됩니다 누르기만 했어요 여기다가도 저희가 잼 발라서 한번 먹어볼게요 동호님 이거 살짝 부은 걸로 이제 잼 해드릴게요 저 사실 좋아하죠 이 블루베리 무농약잼도 진짜 안 달거든요 안 달아서 안 질려요 너무 달기만 하면 그러니까 설탕 조금 넣어서 당 최소화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건강이에요 건강 바사삭이지 완전 소리만 벌써 오아시스는 뭐 사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정도로 잼 바르면서도 이게 이렇게 싹카락싹 크리스피한 싹싹싹싹 소리가 나는 거 있죠 그리고 블루베리 하나하나 다 살아있는 거 보이시죠 블루베리가 좀 비싸잖아요 사실 블루베리 비싸죠 그리고 무농약 블루베리입니다 진짜 네 농약 없는 저희 엄마 아빠도 귀농하셨는데 제가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블루베리 농사 한번 지어보세요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잼 듬뿍 올려서 이거는 진짜 바삭한 맛으로 이제 동원님 한번 제가 이게 힘들어요 농사짓는 게 이거 구운 거라서 진짜 맛있을 텐데 이거 기가 막히는데 지수님이었으면 아 하라고 또 저한테 빵 빵 빵 백퍼센트 혹시 지수님 보고 계세요? 분명 저에게 총을 쐈을 거예요 누가 친구하기로 할까봐 둘이 훨씬 더 바삭바삭해진다 어때 어때? 훨씬 더 맛있어요 맛있지 맛있죠 이건 아이들 간식으로는 진짜 넘버 원이겠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보신 것처럼 와플 모양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일이야 이게 세상에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 저는 저희가 보여드린 잼도 오늘 구성에 있습니다 구성에 있어요 블루베리 잼 구성에 있고요 근데 딱 거기에 써있는 게 뭐냐면 달지 않는이라고 했는데 조금 달긴 한데 적당해요 적당해요 달달한 그냥 진리지 정도 안해요 여러분이 실제로 받아보시는 잼은 조금 달콤한 잼이라고 보신다면 저희가 보내드린 땜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아예 달진 않습니다 좀 달아요 건강하게 저는 사과잼 발라봤거든요 여러분 이게 식빵을 두툼하게 잘라서 구우니까 참 좋네요 이것도 여러분 가능한 이유가 통식빵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정기배송 오세요 4,000분 넘으셨고요 정기배송으로 오시면 35%나 할인 쿠폰 상관없이 무조건 받으실 수 있는데 3월 6일까지 35%는 끝나고요 3월 7일부터는 할인율이 떨어져요 한 5% 이하로 무조건 떨어지죠 20에서 한 30% 사이로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음 거야돼 맞죠 확실히 다르죠 제가 오늘 죄인이에요 제가 토스트잇이 들고 오기로 했는데 깜빡해가지고 제가 죄인이네요 이렇게 맛있는데 위에 보시는 것처럼 가격 지금 나오시죠 라이브 혜택 가격 4,820원인데 여러분 이거는 라이브 혜택가인데 여러분이 정기배송으로 받아보시면 35%까지 더 너무 맛있어 네 더 내려갑니다 가격이 박삭 촉촉 플레인 잼 바른 거 버터에 구운 거 프렌치 토스트 식빵은 질리죠 바삭바삭 소리가 들린다고 근데 진짜 이게 확실히 더 맛있다 이거 보세요 제가 또 구워줄게요 이거 보세요 저 더 먹을게요 이거를 잘라진 식빵이 아니라 음 제가 직접 제가 직접 잘라서 알 보세요 음 제가 지금 자릅니다 애기들이랑 같이 요리처럼 근데 이게 두께에 따라서 여러분 맛이 조금 습히는 식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와 이거 봐 툭하고 떨어지잖아요 도톰하게 자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무게감이 느껴지시죠 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잘려진 거 빵 하나 있죠 네 얘랑 같이 누룽지랑 같이 넣을까요 이번엔 궁금하다 누룽지 쪽이랑 누룽지 쪽이랑 같이 넣을게요 쌀 식빵이에요 여러분 밀가루 아니에요 네 밀가루 아니에요 사과잼도 있어요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 뭐지 자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 아까 저희가 잼도 보여드렸죠 이거 저희가 한번 미리 보여드릴게요 이따요 잠시만 들어가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해서 아까 하 이거는 애기들 무조건 좋아한다 이거는 애기들이 싫어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아까 누룽지 어떻게 됐나 볼까요 누룽지면 귀엽다 이거 완전 바삭하겠다 식빵맨 식빵맨 저기 전투에서 좀 다쳤을 때 식빵맨 식빵맨 다쳤을 때 색깔 이렇게 되죠 소리 들으시죠 약간 이렇게 바삭바삭한 소리 그렇죠 이것도 보시고 아 맛있지 뭐 이 정도로 겉은 바삭바삭 아 근데 이거 진짜 좋다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이거 얼마 안해요 여러분 이거 통식빵이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라서 구워드시면 애기들 너무 좋아하겠다 그쵸 뭘 발라볼까 크림치즈 한번 이거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크림치즈랑 네 기다려 보세요 크림치즈랑 제가 기다려 보세요 정신없죠 저희 뭐 이것도 있어요 크림치즈 아 누텔라 자 제가 한번 자 크림치즈도 어디 거죠 오아시스 모든 게 다 그냥 여러분 그냥 뭐 살 거 있으시잖아요 다 오아시스에서 찾으세요 다 나와요 방송 보시면서도 꼭 오늘 꾸러미만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통해서 들어가시면 뭐 구동론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곳곳에 가시면 저희가 뭐 정기배송도 꾸러미가 등등 다양하기 때문에 반찬 꾸러미도 정말 좋고요 크림치즈 여기 약간 얘는 약간 얘도 딸기 크림치즈 이런 거 같아요 아 그럼 향이 약간 딸기향이네요 딸기향이 좀 나네요 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아시스 오신 고객님들 중에 딱 한 분한테만 제품을 못 찾아 드린 게 있어요 네 그 쇼파 사신다는 분 오아시스에서 쇼파도 사고 싶은데 쇼파 없어가지고 누구 어떤 고객님이 오셨는데 그 분이 조금 안타까운데 대부분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 왜 오아시스 왔어요? 소파를 찾으신 거예요? 오아시스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또 식빵을 이렇게 또 반으로 접어볼까? 접어지거나 아 대파를 추천했다고요? 대파를? 정말 깜짝이네요 야 이거는 맛이 없을 수 없다 이거는 여러분 아 소파 소파 중파 대파 아 이분이세요? 그때 뭐 대파는 있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이건 어떻게 맛이 없어요 바삭바삭해 아 저기 계신데요? 소파 찾으셨던 분들? 4389님이었어 그 정말 소파를 찾으셨어요? 소파 찾으셔가지고 대파들 있다고 아 근데 지금 구입하셨냐고 한번 물어봐 주실 수 있어요? 구입하셨어요? 소파? 진짜 맛있다 아니 이제 소파 진짜 필요하신가 해서 이거 되게 크리스피한 느낌이다 바삭바삭한 소리가 저희 우유도 오아시스 청정우유 아 이게 방송을 하면 할수록 너무 좋은게 모든게 다 진짜 다 오아시스 걸로 싹 바뀝니다 네 다 바뀌었어요 좋아요? 이거 하나 해줄까요? 아 좋아요 이모 저 여기 하나 추가해요 왜 맨날 나보고 이모래 이거는 진짜 끝나고도 먹어야지 우리가 거기 밥먹으려면 다 이모라고 하잖아요 주문할 때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오늘 플레인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있는게 올리브 치즈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오늘 꾸러미로 받아보시면 사실 하나하나도 너무 각가지 특성이 있지만 두 개로 받아보시면 우리 아이들 간식을 해주시기에도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바쁘실 때 바쁘시거나 주말에 여러분 솔직히 되게 귀찮지 않아요? 밥 차려 먹기? 하기 싫지 그럴 땐 빵이지 뭐 찌개 끓이라고 하지 마요 엄마한테 엄마들도 쉬어야 돼 아니 저도 혼자 사는데 배달 음식도 이제 지겹더라고요 배달 음식도 지겹더라고요 또 뭐 똑같은 거 시켜야 돼서 집에서 이제 저도 오아시스로 이제 많은 걸 해결하는데 아 이거 블루베리 잼이 오늘 완전 한 수 이게 와 신의 한 수네요 근데 블루베리 잼은 저는 이거 괜찮은 거 같아요 진짜 많이 안 달아서 너무 좋아요 달이지 않아요 실제로 써보시면 그리고 무농약 블루베리 잖아요 설탕은 당 최소화 해가지고 최대한 건강한 맛으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고 나서도 되게 편한 거야 아 동호님 무룽지 부분 당첨이다 이거 너무 맛있지 이거는 여러분 맛이 없을 수 없어요 그렇죠 블루베리랑 뭐 반반이에요? 우와 되게 맛있겠다 크림치즈랑 블루베리 반반 크림치즈랑 블루베리 반반 진짜 귀엽다 이렇게 국내산이에요 국내산 문홍약 블루베리 국내산입니다 소리 봐 어떻게 저거 너무 다 넘쳤네 넘쳤어 뒤로 나오는 거 봐 뒤를 공략 잘 해야 돼요 그거 흘러면 안 돼 근데 진짜 듬뿍 주셨나요? 너무 맛있죠? 와 진짜 맛있죠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와 솔직히 이건 좀 반칙이다 반칙 반칙 최고 반칙 이거는 이제 제 거예요 이거 아까 안 드신다고 했죠? 이거 제 거예요 이제 제 거 있는데요 뭐 빵 오늘 뭐 잘못하면 그냥 빵이네요 일하다 보던데 너무 웃기시다고 여러분 정기배송 쪽으로 다 오시고 그리고 크림치즈 욕심내세요 빵이 맛있잖아요 뭘 발라도 솔직히 말해 여기 지금 고추장 된장 발라도 맛있어 일단은 진짜예요 여러분 쌀식판 밀가루 없으니까 되게 부담이 적고 크림치즈 한 번 더 위에다 올려가지고 근데 이거 크림치즈 저희가 크림치즈 진짜 맛있다 와 어제 저 삼행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소세지 소세지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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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지로 삼행시 했는데 어제 성공했어요 진짜? 다 기절했어요 막 손 떨고 난리 났었어요 그럼 베이글 준비하고 계세요 왜 그래요 또 베이글 준비하고 계세요 안 돼요 이거 미리 이렇게 하면 잘 첫번째 우엉 뒤 store gehe 닥